물을 보시면 이렇게 6인승으로 개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작업을 했었던 차량은 많았었는데 세드브라운 색상을 보여드린 적이 없길래 바로 촬영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 색상과 맞춰서 황제차박 시트도 제작을 해두었고요 지금은 평탄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해주시고 함께 넣어드리는 쿠션을 이렇게 딱 놓으시면 대략 180cm가 넘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품들 없이도 여름철에는 그냥 바로 누워서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이드 스텝 GSC 순정형 사이드 스텝도 장착을 했고요 바닥에는 컬팅 자수, 못본드, 엠보싱 장판이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엠보싱 장판 자체가 워낙에 일체감이 좋고 내구성이나 관리면에서도 아주 뛰어나서 지금 4세대 바닥 장판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할 수가 있고요 6인으로 작업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2열 시트는 앞으로 밀어만 주시면 황제 차박 시트를 평탄화를 해도 트렁크가 간섭 없이 닫힐 정도로 공간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탄화를 하시고 차박을 즐기실 때에도 정말 자율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 호니콘 블라인드 4세대 전용 햇빛 가리개를 설치해놔서 정말 아늑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열에서 바라봐도 정말 넓은 공간감을 느끼실 수 있고 4세대 카니발 차박을 즐기기에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황제 차박 시트의 평탄화 그리고 시트로 돌리는 그런 작업들은 워낙 많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하이리무진 차량에서 황제 차박 시트 위에 앉아가지고 좌시활동을 하는 영상들 또한 저희 채널에서 다 만들어두었기에 혹시라도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제 차박 시트 뒷공간은 싱킹 시트도 탈거하고 3열 시트 위에다가 시트를 올리고 이렇게 앞에다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뒷공간 전체의 수납공간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간단한 캠핑 짐들도 편하게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스위치만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가 누우면서 평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내 색상과 일체감이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황제 차박 시트가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3세대부터 4세대 그리고 하이리무진 차량까지 정말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면 많은 황제 차박 시트 시공되어 있는 차량들 그리고 많은 개조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마 르더맨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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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